경남도가 통계청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2013년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조사를 실시합니다. 이번 조사는 올해가 38회째로 각 시군 담당 공무원 포함 약 130여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을 운영하는 도내 7,100여 개 사업체가 조사 대상입니다. 한편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, 종사자수,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, 제조원가 및 판매비 등 총 13개 항목이며 조사 결과는 도내 광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.